지금 수원 수원 가는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The train mount for 수원 is now approaching The train mount for 수원 The train mount for 수원 The train mount for 수원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바로 손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입원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수족부 재활치료, 365일 입원 가능한 성심 한방병원은 10번 출구에 있습니다. This stop is Moran. Moran. The station number is K225.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8. 에듀윌, 에듀윌 공인중개사 성남학원으로 가실 분은 Moran역 2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공인중개사 성남학원 공인중개사 성남학원 이번 역은 야탐, 야탐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척추관절, 척하면 생각이 나는 분당척 병원으로 가실 고객께서는 야탐역 1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척추관절, 시스템 광고 nigga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